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병원의 의사분들이 몸을 갈아 넣은 겁니다. 지금까지. 어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통계를 제가 뺐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뭐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낮은 숫가 저렴한 기름들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온 겁니다. 거기에 상급종합병원들의 시생과 헌신이 엄청나게 컸던 겁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의사분들이 많은 병상과 의사를 담당했고 그렇게 여러분들 노력한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젊은 의사들인 전공의들이 저임금과 고광도 여러분들 노동을 유지해 가지고 한국의료체계를 지탱해 온 겁니다. 이제 그거를 그냥 싹 무시하고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을 했으니까 다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의들 입에서 우리가 광급노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노예처럼 부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거를 그 중요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착하게 볼 수가 있으면 이번 의로사태를 저질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볼 때 본질과 핵심을 착하게 괴뚫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항상 삽질을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주도한 이 삽질 의로 삽질이라는 것은 결국 뭉갤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는 깨어있는 소수 사람들이 외치했기 때문에 완전히 까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의로는 이해당사들의 범위가 너무 넓고 그리고 피해 액수가 너무 커지는 겁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기야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2천명만 빼고 모든 조건을 다 수용하겠다 그렇게 다급한 겁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 통계가. 여러분 이 코리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 한 개당 고용된 의사 수가 엄청나게 적은 겁니다. 미국이 56.58명을 고용하고 있고 영국이 79.26명을 고용하고 스위스가 107명을 고용하고 있고 스페인이 150명 슬로바키아가 140명입니다. 한국이 무려 16명을 고용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적은. 그러니까 이 테이블 하나만 보더라 이런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수가가 낮기 때문에 한국의 병원이 정식 의사를 고용하기야 힘든 겁니다. 정식 의사를 최소한으로 고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임금인 전공의를 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의사 수만 적은 것이 아니라 간호사 수도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 의료 시스템이 지탱이 되어 온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와해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와해되냐. 그 의사의 부족분을 전공의들이 채웠는데 전공의들이 전부가 다 깨어놔버린 겁니다. 아 내가 노예였구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보고 어뢰 저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거를 어느 날 갑자기 다 깨우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청사의 남을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왜 젊은 의사들로 하여금 지금 젊은 의사들 1만 3천 명의 젊은 전공의들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여러분 올 모든 젊은 의사들에게 절대로 필수 의료를 해서 안 된다. 절대로 희생해서 안 된다. 절대로 뭡니까 헌신해서 안 된다는 걸 그냥 가르쳐줘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죠. 이렇게 여러분들 의사를 고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규직은. 여러분 이 통계가 병원당 고용된 의사수는 충격적이라 할 만큼 적습니다. 분석대사 국가 전체 평균은 90.93 몇 명입니다. 병원 1개당 의사 9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병원 1개당 16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하위 국가의 절반도 못 미치는 인원이 병원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게 보유하는 국가도 32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의료 수가가 낮기 때문에 병원들은 고용된 의사수를 줄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이 고강도의 업무 상태에 놓여 있음을 뜻합니다. 수련 병원들의 경우에는 낮은 임금의 고강도의 노동 상태에 있는 전공의들이 고용된 의사물을 상당 부분 대체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 이걸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알 겁니다. 대통령이 모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핵심과 본질을 정확하게 깨뚫지 못하게 되면 그냥 밑에 사람들은 어리꽝된 역할을 하다가 그냥 이용당하고 팽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테이블에 더해 가지고 하나 테이블이 더 여러분들 또 중요합니다.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1인당 담당 병상수 미국은 2.67 영국은 1.07 스위스는 1.30 스페인은 1.20 이스라엘은 1.34 아일랜드는 1.03 독일은 3.09 핀란드는 1.41 한국은 얼마입니까 의사 한 명이 9.96개 병상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큽니다. 2등이 그다음에 여러분들 폴란드 4.87입니다. 폴란드하고 여러분 우리하고 1인당 gdp가 여러분들 크게 차이가 날 겁니다. 폴란드보다 여러분들 절반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들을 어마어마하게 부려먹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운영이 되어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1인당 담당 병상수가 아주 많습니다. 분석 대상 국가 전체 평균이 1인당 의사 1인당 2.18개의 병상을 담당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9.96개의 병상을 의사 한 명이 담당합니다. 한국의사는 약 4.5배 더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표현을 말하자면 의사들이 몸을 갈아 넣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 이번 사태 이런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냥 테이블 하나, 테이블 둘, 테이블 하나, 테이블 둘, 설명 하나, 설명 둘, 설명 하나, 설명 둘. 오늘 이 두 가지 마음이 설명이 다 끝납니다. 숫가가 낮아가지고 그냥 젊은 전공의들 부려먹고 그다음에 고용된 의사 수를 어마어마하게 돌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과의사 대학교에 계시던 외과의사분이 밤 10시, 11시에도 여러분들 수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도표만으로도 한국인들이 낮은 숫가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의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한국인들이 무작정 돌팔미를 던지는 대열에 들어선 것은 시극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배반한 이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국제 수준의 보조를 맞출 정도로 병원마다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원가를 보존할 수 없는 낮은 숫가에 주목해야 됩니다. 특히 필수 의료가는 낮은 숫가에다 의료소송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동기가 중요하다는 경제학을 구성하는 중요한 원칙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센티브는 가격과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원가 이하의 가격 동기가 수십 년간 계속되면 어떤 산업이라도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의사들을 건박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두둔하자 이런 게 아니고 매사를 정직하게 봐야 그래 여러분들 정직한 정책이 나올 수 있고 정직한 정책이 나와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의료 사태, 의정 갈등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잘못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오늘 정말 중요한 그런 자료 두 개를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나서 여러분들 한 분께서 남긴 글을 한번 보시죠. 이제 정부가 계속 고집하겠다는 것이 명확해지니까 전 정부 혁신의 이번에 의과대학 정원 증가를 왕중왕전 후보로 꼽았다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찾아볼 수 없었던 좋은 의료를 그렇지만 그 의료 뒤에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유지되기는 힘든 제도였습니다. 전 세계 찾아볼 수 없을 속도로 폐허로 만들어 놓은 정부입니다. 지금은 말이 안 나오도록 털어막고 있지만 곧 수많은 문제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선거 공정성의 훼손 문제는 깨어있는 소수분들이 외쳤던 겁니다. 그거는 그냥 뭉개인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뭉갠다고 해서 뭉개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선이 너무 넓습니다. 전선이. 싸워야 될 윤 정부와 싸워야 될 전선이 너무 넓은 겁니다. 거기다가 피해가 너무 큽니다. 죽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뭉개고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아래 사람들이 다 알아서 잘하니까 조기에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학수 고대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넉 덮고 일단 의대생들이 문제입니다. 의대생들은 딸린 가족도 없고 그리고 꼰대들이 거짓말을 다 봤으니까 우리가 승리하리라 그렇게 확신할 겁니다. 문제가 커질 만큼 커져서 터진 겁니다. 의료수가 이렇게 낮게 억눌러 가지고 언젠가 터졌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전체 바가지를 윤 대통령이 지신 겁니다. 의사들은 사명감 때문에 거저 하던 일만 하고 정부가 때리면 맞기만 했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미리 싸워서 제자리를 찾았어야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교수님과 선배들이 젊은 의사들의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의사들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과거 의사들의 희생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듯 합니다. 의사들 힘든 만큼 대접해 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 조금이나마 빚을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전했거든요. 오늘 이분이 아마 의사실 겁니다. 브리핑하는 복지부 관료들의 사나운 눈빛을 보셨습니까? 특히 박민수 차관이 초기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험한 말을 많이 늘어놓았죠. 그리고 나는 박민수 차관을 보면서 엘리트 의식이 가득 찬 친구구나 같은 걸 했고 그다음에 평생 슈퍼갑으로 살아왔구나. 보건복지부 실장 국장 장관 과장을 지냈으니까 대형종합병원 이름들 병원장들 슬슬 기었을 거 아닙니까? 아주 전형적인 엘리트 관료의 모습을 박민수 차관에서 봤고 그래도 조기용 장관은 예산통이니까 뭘 잘 모르니까 본인이 뭐라고 떠드는데 뭐 그냥 그렇게 확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박민수 차관의 처음이 여러분들 진압군으로 나섰을 때 그때 이런 눈빛 형형한 눈빛입니다. 저는 그때 뭘 받는 거 하니까 저 사람이 조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국민들을 보호하거나 대접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국민들은 제압하거나 탄압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저 사람이 조선 사람이구나 조선관리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오늘 한 분이 일깨워주는 겁니다. 브리핑하는 복지부 관료들의 사나운 눈빛을 보셨습니까? 2월 6일 발표할 때부터 박민수 차관의 눈빛은 어땐지 느껴셨습니까? 이후에 언론에 나와 조롱하는 눈빛 말투를 보며 섬뜩함이만 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의료가 망가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집단입니다.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의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망가지는 나라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이분이 아마 의사실 겁니다. 화양연아 3을 쓰시는 분이 특히 저는 박민수 차관을 기억하거든요. 야 저 양반 저렇게 살아왔구나. 내 같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눈빛인 거죠. 말투 진압하겠다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나라가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평생관료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의사들이 박민수부터 나가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자 이제 의료계를 잘 아시는 분인데 지금 이제 1만 3천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7천 명이 사직 처리가 됐고 5천 명은 사직 처리가 안 된 거니까 그럼 그거를 4로 나누게 되면 한 3천 명 정도가 되죠. 매년 전공일을 마치고 전문의의 자격시험을 통과하는 분들이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고 대부분 다 통과한다면 매년 3천 명의 전문의가 배출이 되는 겁니다. 일단 전문의가 1년 동안 나오지 않습니다. 2025년 또의 3천 명 정도가 전문의가 배출이 돼야 되는데 300에서 한 400명 정도 나올 듯 합니다. 10분의 1이 나오는 거죠. 2026년에는 400에서 500명 정도 전문의가 배출이 될 겁니다. 2027년에는 400명에서 500명, 2028년에는 500명, 600명, 2029년은 100명에서 200명 한 4년 정도 25, 26, 27, 28, 29 인턴까지 합치게 되면 그리고 2030년 수백 명성 그 다음은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4년에서 6년 사이에는 10분의 1 정도 공급이 되는 겁니다. 전문의가. 잘 아시는 분 같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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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